어린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풍선이 과학쇼의 아인슈타인 박사에요 어느덧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네요 2019년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군요 여러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용산 대원 콘텐츠 라이브 극장에서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 2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춥다고 집에서만 있지 말고 나와서 허풍선이 과학쇼를 보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극장으로 찾아오세요 그럼 안녕